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뭘까? 이런 노래 따위도 소음 속에 기억될까? 내 청춘은 이런 쓸데없는 대답이었어 지금 죽으면 내 무슨 것은 기억될까? 이 인생 내 것인데 이 청춘 내 것인데 전부 쓸데없어 계속 나이도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? 너한테 이런 감정이 닿기만 하면 한 명이라도 닿으면 난 괜찮아 시절이 흐르고 나 이때에도 난 계속 너를 부른 그 소년이까 철옥 불꽃 소년단 들으며 갔던 하겟길 철옥 불꽃 소년단 들으며 갔던 하겟길 철옥 불꽃 소년단 들으며 갔던 하겟길 추억도 먼 과거의 일 같은데 매일 자살하고 싶어 했던 그 아이도 스무 살 못 넘길 거라 생각했는데 살아있어 내 우상인 이들도 서른 살이 된 후에 성공했었는데 아직도 나는 아이인 거야 펑크 노래를 쓰던 그 아이 너한테 이런 감정이 닿기만 하면 한 명이라도 닿으면 난 괜찮아 시절이 흐르고 나 이때에도 난 계속 너를 부른 그 소년이까 너한테 이런 감정이 닿기만 하면 한 명이라도 닿으면 난 괜찮아 시절이 흐르고 나 이때에도 난 계속 너를 부른 그 소년이까